무얼 라면 먹을게 있어라 105g에 400kcal 국수가 옥수수 전분으로 되어있다고 되어있네요 고구마 전분도 들어가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영양성분 표시가 되어있는데 초점이 잘 안맞아 탄수화물 당류 1g 지방 20% 포화지방 나트륨이 146%야? 중국사람도 화끈하구만 재미있는게 아니라 라면 조리하는 방법에 대한 표시가 정확하게 안되어있습니다 물을 얼마 넣는거라던지 뭐 이걸 덮어버린거같애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관련 정보가 없구요 홈페이지가 한군데밖에 판매되는데가 없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네요 그쵸 스티커 떼는것도 실패여가지고 계속 끌어먹어보죠 일반 라면 끓이지 어잉? 일반 라면이 아닌데 이거 자 이렇게 저기 약간 저기 뭐야 당면같이 되어있구요 소스 들어가있고 이거 어떻게 먹어야되는거야 자 소스 골고루 들어가있는데 이거 비벼서 먹는건가? 좀 그런 느낌인거 같은데 어이씨 홈페이지에도 사람들 이거 뭐야 소금인가? 소금같긴 한데 이걸 같이 끓여야되는건지 재밌는게 댓글이 한 뭐 한 50개이상? 50개가 뭐야 여기저기 달려있는데 어떻게 끓여먹어야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근데 또 인터넷에 관련된 글도 없어요 소스는 먹어보고 뭐 국물을 추가하든지 같이 끓이는건지 나중에 후첨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조금씩 더 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소스는 이렇게 되어있어서 자 삶아갖고 왔는데요 일반 당면처럼 돼서 2분 3시 정도 되니까 어 면이 적당히 먹을만한 것 같더라구요 자 우선은 비빔면으로 먹어보고 조금씩 추가해야죠 뭐 우선은 그냥 잡채식으로 자 먹어보는데 그 뭐 마라탕 뭐 그런식으로 그 약간 좀 향신료 향이 쭉 올라오네요 음 향신료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우 향신료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우 괜찮다 이렇게 먹는거 같다 느낌이 예? 그치 잡채 느낌인거 같은데 갖다가 물을 부면은 더 실패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되기도 하고 자 이렇게 일반적인 잡채가 제대로 먹는건지 자 됐어 한번 먹어볼까요 잡채로 먹으면 되는건가 향신료 맛이 상당히 좀 강하구요 일반 당면은 잡채 맛입니다 그냥 어우 근데 물이 거의 안들어갔더니 향신료 향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요 자 이거를 자 나와라 꼭 하윤이 잘라야겠냐 자 이건 뭐 약간 좀 물좀 넣고 먹듯이 한번 이렇게 먹어볼까요? 이게 잘못된건가 아니면 면을 더 넣어야 되는건가 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어느정도 물빨이 들어가야 좀 맞는것 같구요 이렇게 하면 좀 물이 한 100ml 정도 들어간거 같은데 향신료가 너무 강해서 너무 세다 싶은 생각 들구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먹어보면 흠 흠 흠 흠 흠 난 이 정도가 딱 좋아 흠 해가지고 흠 흠 그냥 잡채 같기도 하고 흠 당면 뭐 그 약간 좀 냉면같은 그런 느낌이죠 냉면 듯이 들기도 하는데 향신료 맛이 꽤 강하게 나는 그런 제품이네요 흠 흠 흠 흠 약간 조금 매콤한 느낌도 있긴 하는데 향신료 느낌이 강한 뭐 중국 당면 잡채요리 이런거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흠 이런것도 있다 흠 오늘 하루도 매콤하고 흠 흠 흠 흠 탱탱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니까 구독 구독 하고 추천해주세요 흠 흠 흠 흠 閉 Lara